한글자막 by 한효정 예수님께서 논쟁의 현장에서 기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살다가 보면 때에 따라 논쟁이 필요합니다 손해와 이익을 따져야 할 때 권리를 찾아야 할 때 등 건강한 감론을박이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논쟁이 과연 얼마나 건강한 논쟁인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이 말씀은 이른바 변화산 사건 바로 다음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따로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셔서 모습이 변형되신 적이 있죠 마가복음 9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의 변화가 아닌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전혀 새로운 실존으로 변신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세 명의 제자들은 잠시 동안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산 위에서 아주 은혜롭고 경이로운 경험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다른 제자들이 율법학자들과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마치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나고 내려왔을 때 산 밑에서는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있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산 위에서는 가장 거룩한 일이 벌어지는 중인데 산 밑에서는 수치와 실패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산 위의 신앙과 산 아래의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하나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가장 거룩한 순간에 도달했다고 느낄 때 가장 추한 죄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옵니다 사탄은 우리가 은혜 충만해진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지요 그래서 그 값진 은총을 뺏어가고자 우리를 시험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충만해졌다고 느껴지실 때 가장 큰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초를 치는 현장을 보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한 남자가 귀신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고쳐주기 위해서 고쳐줄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들린 아들을 치료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율법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개혁개정 성경에는 이 율법학자들을 서기관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들은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하여 가르치는 전문적인 말씀학자들입니다 대부분 바리세파 사람들이었고 또 명실상부하게 유대인 최고 지위를 누렸던 권력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괴짜 스승이 제자들 12명을 끌고 다니면서 이들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행동을 하고 다니셨으니 아마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꽤 눈에 거슬렸을 것입니다 가령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팬데믹을 경험한 요즘 같은 시대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겠죠 만약에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한 무리의 남자들이 잔뜩 들어오는데 마스크도 쓰지 않고 거리두기도 지키지 않고 손소독과 기타 방역지침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다 무시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무척이나 신경 쓰이실 겁니다 어쩌면 불쾌하고 불편하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율법학자들에게는 서기관들에게는 아마 이런 식으로 비춰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과 율법학자들은 서로 자기의 길과 방식이 맞다고 우겨댔겠죠 본래 논쟁은 누가 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작년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던 논쟁 중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한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한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야 한다 투고를 해서 집에 와서 밥을 먹자 아마 여러 가지 논쟁거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창 셧다운 중일 때 재택근무를 해보신 분들도 계시지요 처음에는 나름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출퇴근 시간 낭비 안 해도 되고 마음도 좀 편안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1년이 넘게 지난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집에서 근무하는 것이 좋으신가요 아마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여겨지실 겁니다 집중도 잘 안 되고 가족들과 자꾸 사소한 것으로 부딪혀서 스트레스도 쌓이고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 돈으로 당장 필요한 것을 위해 지출을 하느냐 아니 나중을 위해서 저축을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고 의논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논쟁과 의견 충돌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익한 다툼으로 상대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뒤도서 3장 9절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논쟁을 피하셔야 합니다 유익이 없는 다툼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논쟁의 장면을 목격하고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마가복음 9장 16절입니다 제자들은 귀신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율법학자들도 해결해 주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실패의 현장에서 서로 말다툼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비판하시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때문에 인내해야 하냐 하고 무척 답답한 속내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논쟁을 무시하시고 곧바로 문제의 중심으로 들어가십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문제의 중심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언쟁이나 하고 있었던 율법학자들과 제자들을 외면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신 것이죠 여러분 진짜 이슈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까 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저만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진짜를 뜻하는 인터넷 은어라고 합니다 아마 한자어 참진자에 강세를 붙인 것이라 추측이 되는데요 그 찐, 진짜, 진짜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탁상공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귀신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고생하는 아들로 마음이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하여 제자들을 찾아온 것이죠 이런 논쟁의 중심에 서고자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따지고 싸우는 일에 바빠서 찐, 문제의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외면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삶을 무시한 채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권리를 변호하는 일에만 싸움하기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논쟁의 중심에서 약자를 향한 사랑과 배려가 있었습니까? 진짜로 중요한 문제는 뒤로 하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예수님은 이 아이의 문제를 보시고 그 아버지에게 집중합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유명한 답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아들의 아버지에게는 확신이나 믿음이 없었습니다 다소 의심이 되는 마음 그대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답변해 주시지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즉각적으로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버지는 예수님께 즉각적으로 내가 믿노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 없음까지도 주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에 따라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아들의 아버지처럼 나의 연약함과 의심마저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의 유혹에 흔들립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의 문제도 자기 믿음의 문제까지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지럽고 복잡한 이 세상보다도 크십니다 힘겨운 세상 사리에 각종 삶의 문제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커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처럼 즉각적으로 주님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귀신들린 아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하지 못하고 율법학자들도 하지 못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 그 즉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 줄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어서 무엇합니까 제자들과 율법학자들 사이의 논쟁이 지금 귀신들린 아들을 데리고 있는 이 아버지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다양한 고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추천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논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아니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지요 예수님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을 가까이 함으로 그분을 굳게 신뢰하고 믿는 것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한 번 더 좀 더 큰 목소리로 해보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의미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의미는 일시적인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의미는 꿋꿋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믿음을 지키는 의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신들린 아이를 치료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길을 가던 중에 제자들이 또 논쟁을 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이 잠깐 침묵합니다 아마 바람직한 일을 했다면 조용했을 리가 없겠죠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했으니 잠잠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토론하고 논쟁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제자들이 또 무엇을 했나요? 또 말싸움을 했습니다 귀신들린 아이를 고쳐주어야 했던 문제의 현장에서도 말다툼하기에 바빴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또 논쟁을 했습니다 참 한숨 나오고 답답한 모습 아닙니까? 논쟁의 주제는 더 기가 막힙니다 누가 가장 대단한 사람인지를 놓고 싸웠습니다 참 가끔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너무 어린 아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아마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겠지요 누가 제일 클까?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제일 대단하겠지? 아니야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그랬잖아 에이 무슨 소리야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제일 대단한 사람이지 여러분 말싸움 하다가 보면 꼭 말리려고 하는 사람도 싸움에 합세하는 경우가 있죠 아이 뭘 그런 걸 쓸데없이 가지고 싸우고 그래 너는 뭐가 잘랐다고 큰 소리야 뭐야?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이러면서 말다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누가 큰 사람인가요? 누가 가장 대단한 사람인가요? 지위와 경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공로가 많은 사람인가요? 똑똑하고 많이 아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아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높은 자리, 큰 사람, 대단한 위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의외의 답변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대단한 사람이 되려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섬기다에 해당하는 헬라오 원문은 디아코노스입니다 이것은 무엇무엇을 통하여 라는 뜻을 가진 디아와 먼지 속에서 일한다 라는 뜻을 가진 코니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노스, 섬기다에 해당하는 디아코노스는 먼지 속에서 일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노예, 하인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이후에는 교회의 직분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죠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죠 그 집사가 영어로 무엇입니까? 디켄, 디켄입니다 이 디켄이 바로 헬라오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앉아계신 집사님 이상의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먼지 속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십니까? 낮은 자리에서 문제의 핵심을 위해 섬기는 일꾼입니까? 아니면 불필요한 논쟁에만 앞장서는 말꾼입니까? 직분이 있으십니까? 은사가 있으신가요? 경험이 오래되었고 믿음이 대단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없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참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이죠 서로 덕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신 이유는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자기 멋대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이들을 섬기라고 그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꾼은 말하느라 섬길 시간이 없답니다 이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얼마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말하느라 일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처리하시는 방식은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입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된 지가 얼마나 되었느냐 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섬기면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뭐 하자고 그러면 이렇쿵 저렇쿵 말할 것이 아니라 예 제가 어떻게 돕고 제가 어떻게 섬기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세가 바른 답변입니다 말꾼이 되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일꾼은 어떨까요? 일꾼은 섬기느라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디아코노스 먼지 속에서 일하는 직분자들이 일하느라 바빠야지 말하는 데 정신 쏟을 시간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섬김의 본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왕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섬기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도 그 발걸음을 뒤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말꾼이 되시겠습니까? 섬기는 일꾼이 되시겠습니까? 부모님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배우자와 형제자매와 직장 동료들과 또 교회의 지체들과 이제는 논쟁을 그치시고 함께 섬김의 자리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논쟁하기를 그치고 그분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 믿으며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문제의 주변에서 다투기를 멀리하시고 그 문제의 핵심을 향해 내게로 데려오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섬김의 자리를 가까이 하여 하늘상급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